저는 보통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결론이 나야 다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주제로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항의도 많이들 하시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어디서 카더라는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우선 이미 녹취 파일 3만 개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당사자인 이정근이 본인도 목숨을 건지려고 그러는지 입을 열고 있다고 해요. 결국 유죄 판결을 어디까지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지 사건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식의 카더라고 카더라 하는 그런 상황은 애초에 지나버린 거죠 이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 민주당의 의원들과 중진들 그것도 당대표인 이재명계로 구분되는 인물들과 역시 이재명계인 전 당대표 송영길 등 20명 안팎의 현직 의원과 다수의 주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연루된 그것도 표를 사겠다고 돈봉투를 뿌린 아주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언론도 별로 안 다루고 국힘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저한테 하소연이나 성토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힘당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대변인 성명도 나오고 있고 김기현 당대표도 원래 사안마다 항상 최전방에서 말을 안 아끼고 쏴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매일 공격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공식 성명 숫자가 너무 적은 데다가 다른 대부분의 국힘당 의원은 그냥 언제나처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서 말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국힘당 대변인이었으면 이걸로 하루에 두 번씩 성명서를 냈을 거예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힘당이 말을 안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 사실을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언제 국힘당이 결론이 막상 나오면 그걸로라도 싸우는 꼴 보셨어요? 그래서 저라도 더욱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영상만 또 찍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어제 오후 늦게 큼지막한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이 대략 3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인원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한 번에 들을 수가 없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이 지금 드러난 것도 당사자인 이정근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나기는 했을 사건이지만 이정근이 입을 열었으니까 그 시간이 훨씬 단축됐고 안 그랬으면 이 돈봉투 사건이 드러나려면 한참 더 걸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녹취를 다 듣고 그림을 그려야 가능한 거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욕하고 있는데 제대로 범죄가 드러나면 검찰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파일은 JTBC에서 공개하고 있고 JTBC는 진작부터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딱히 JTBC가 검찰과 협업이 되거나 정권의 우호적이고 민주당을 적대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방송국도 아니죠. 반대면 반대지. 새로 나온 이야기는 뭐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이자 당선돼서 실제로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본인이 이 돈봉투 사건에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보다 훨씬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통화 녹음에 있었던 거예요. 송영길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개된 이정근, 강래구, 윤관석, 이성만의 통화 기록에서는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라면서 송영길이 돈봉투 모의를 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JTBC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그냥 송영길이 옆에 있을 때 얘기를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돈봉투를 뿌린 걸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송영길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 하고 칭찬을 했다. 여기에서 성만이 형은 이전에 공개된 녹취에서 오전 10시에 돈 갖다 줄게 했던 그 성만이 형입니다.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는 문맥상 돈을 말하는 거겠죠. 성만이 형이 다니면서 인사를 잘하라고 예의 범절을 준비시킨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송영길이 돈을 직접 뿌리고 다녔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라면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송영길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많이 처리를 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송영길이 다니면서 준 게 그 돈이다. 누가 들어도 송영길이 그냥 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직접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내용이죠. 민주당에서는 특히 당사자들은 돈이 오간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려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들끼리 모여서 부패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너는 돈 가져오는 역할 해. 나는 돈 봉투 만드는 역할 할게. 그리고 너는 돈 뿌리는 역할 해. 이러고 놀았다는 겁니까? 송영길도 자기는 돈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혀 몰랐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성문, 윤관석, 이정근, 강래구 넷이서 부패 소꿉놀이에 우연히도 송영길을 등장시켰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송영길은 진짜로 몰랐는데 얘네들 넷이서 거짓말로 송영길 이름을 녹음을 해서 송영길을 엿먹이려던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녹음 파일이 생성되던 쟤네들이 돈 뿌리는 걸로 막 통화를 하던 시점에는 이게 걸릴 거라는 건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전혀 걸릴 걸 알았으면 그냥 통화 녹음을 지워버리지 왜 송영길 이름을 굳이 등장시키겠습니까? 자기들도 감옥에 가는데 부패 소꿉놀이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송영길은 모르는데 송영길이 아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연극을 했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맥락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송영길도 연루됐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고 송영길도 그냥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어제부터는 이미 명단이 추려져서 카톡에 돌고 있는 중입니다. JTBC는 이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에 등장하는 실명은 다 파악이 가능하죠. 조선일보도 JTBC 보도에 없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서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는 통화에 이름이 거론된 현직 의원들은 서울 A, 인천 B, C, 경기 DEF, 호남 GHI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ADEFG는 친명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듯이 송영길 자체가 친명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송영길 당선을 도운 인물들도 친명계일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 DE는 친명계 핵심이고 EF는 검수 안박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설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검수 안박을 주도한 경기도의 친명계 핵심 인사 E 역시 검수 안박을 추진했고 친명계 E지만 핵심은 아닌 경기도의 F 이 둘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둘 다 엄청 꺼벙할 것 같은 꺼벙한 걸로 유명할 것 같은 그런 놈들입니다. 돈을 이렇게 티나게 받았으니까 꺼벙한 거죠.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민주당 초선 개판 모임 철험회 소속인지 아닌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민주당은 어제 아예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의미가 없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설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사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까? 언제는 국회에 수사권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냥 검찰 수사 결과 나오는 걸 보겠다. 민주당 우리가 먼저 까지는 않겠다. 결과 봐서 도저히 못 빠져나갈 몇 명은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면서 나머지는 정치 탄압이라고 억지 쓰면서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그 아니라고 비열한 생각이 이정근이 입을 열기 시작한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돈 뿌릴 때는 같이 해놓고 걸리니까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게 열받아서 자기 목숨이라도 구하자고 형량이라도 좀 줄이자고 털어놓기 시작했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가서 팝콘을 튀겨오면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부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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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도 보릿자루 마냥 입 다물고 무용지물로 앉아 계시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들도 받아 먹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이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나서서 대통령 커버를 한 번을 치는 사람이 없고 민주당이 백 마디 떠들면 국힘당은 두 마디 반쯤 말 꺼내다가 말고 앞에서 싸우다가 욕먹으면 그 다음에 공천 못 받는데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거북이 마냥 머리 집어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신으로 대체 정치는 뭐하러 하십니까? 4년 내내 전쟁터에 얼굴을 한 번 내미는 적이 없는 군인을 대체 뭐 했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